자, 안녕하세요. 국대공시영어 이박사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국가직 시험이 딱 한 달 남았네요. 2023 국가직 시험이, 그렇죠? 한 달 남았다고 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부터 해도요, 영어에서 놀라운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2022 국가직 영어를 통해서 감을 잡고 있는데요. 14번 영장 문제 들어갈 차례입니다. 보자마자 우리는 선택지에 아, 공통점이 있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1번 보세요. ing로 출발했죠. 2번도 ing로 출발했습니다. 4번 보세요. ing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ing로 문장이 출발하게 되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두 가지다, 그렇죠? ing로 출발하면 두 가지다, 그렇죠? 첫 번째, 첫 번째는 뭡니까? ing로 출발했지? 이 덩어리가 동사 앞에 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명사적으로 쓰인 덩어리죠. 일명 명사구입니다. ing 주어자리 동명사, 그렇죠? 해석은 뭠하는 것은이죠. 그리고 한 덩어리 취급해서 여기 동사는 단수동사 쓴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내가 나온다는 것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is, was, has, s나 es 붙이기. 이게 단수동사죠. 이렇게 써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 두 번째, ing로 출발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문장에서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얘는 있으나 마나예요. 얘는 완전 껍데기로서 부사적 덩어리, 특히 학교법으로 네 자로 말하고 간다? 분사금은 이렇게 말하죠. 분사금은 얘는 원래는 어떻게 생겼어요? 원래는 접속사 주어 동사였습니다. 그런데 얘를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ing로 바꾼 거예요. 접속사 지우고, 그 다음에 주어가 본문의 주어와 같으면 지우고, 이 동사를 ing 잡은 거, 그렇죠? 만약에 이 본문의 동사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렇죠. having plus pp로 쓰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쭉쭉쭉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입에서 쭉쭉쭉, 그렇죠? 13시간의 기적만 했어도 이런 것들은 그냥 술술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 딱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사금은 이야기는 부사적 덩어리, 챕터 5에서 나옵니다. 챕터 5, 그렇죠? 그리고 명사적 덩어리, 일반 같은 게, 그렇죠? 이것은 챕터 2에서 나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접해볼게요. 자, 1번 보세요. 1번, 보자마자, 아하, 콤마 딱 찍더니 주어 동사가 따로 나옵니다. 이히, 분사금이구나, 이거, 그렇죠? 주어는 왜 날라갔다고요? 같으니까 날라갔다, 그렇죠? 그녀가 마신 거네요. 세 잔의 커피를 갖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have drunk, have plus pp를 쓴 이유는 뭐죠? can't fall, fall. 요거보다도 더 앞서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그녀가 세 잔의 커피를 마셨죠? 마셨어. 그러다 보니 can't fall asleep. 잠이 들 수가 없어,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보세요. 친절한 사람이, 어, I am you로 출발했는데? 주어 동사가 따로 나와. 분사금은, 그렇죠? 분사금은, 1, 2번 다 분사금은이야, 이거. 주어는 왜 날라갔다? 같으니까 날렸다, 이거죠. 그래서 그녀가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is loved, 사랑받습니다. by everyone, everybody, 모두에 의해서. 오호, 그러니까 1번, 2번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4번 보겠습니다, 4번. 4번 볼게요. 4번, sitting, 앉아있습니다. with the legs crossing, 그렇죠? 다리를 꼰 채로 앉아있는 거죠. for a long period of,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오, sitting부터 오랫동안까지 쭉 덩어리가 이어지더니 동사가 나옵니다. 아하, 얘는 명사적 덩어리 주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랫동안 다리를 꼰 상태로 앉아있는 거, 이게 can raise, 올릴 수 있다. blood pressure, 무엇을? 혈압을 올릴 수 있다, 이거죠. 여기서 지금 setting부터 period까지가 한 덩어리 주어인데 그래서 다리를 꼰 채로 여기에 맞았냐 이거죠. 와, 이것도 어디에 나온다? 분사고문에 나오죠. 뭐냐면요? 사실 선생님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with가 이끄는 전명구다 이거죠. with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를 설명하는 말 여기에 목적어를 설명하는 말로 형용사 올 수 있고 또 ing도 올 수 있고 ed도 올 수 있고 근데 보통 문법책에서는 뭐 부대상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이 상태로 가지고서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뭐뭇을 뭐뭇을 뭐뭇한 채로 좀 부드럽게 해석하면 그래서 목적어가 뭐뭇하다, 능동적음일 때는 바로 ing죠. 뭐뭇가 뭐뭇해, 수동적음일 때는 과거분사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꼬여져 있는 거죠. 원래는 cross legs예요. 다리를 크로스 시키는 거죠. 근데 다리가 앞쪽이에요. 다리는 크로스 된 거죠. 아하, 과거분사구나. 그래서 다리를 크로스 된 상태로 가지고서 앉아있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에, 4번이 틀렸구나 이거. 그죠? 자, 그럼 3번은 맞이한 자 이거죠. 3번 보세요. all things, 모든 게 고려태. consider는 뭐뭇을 고려하는 건데 목적이 없네요? 여기 이쪽으로 간 겁니다. 모든 것이 고려태. 아, 얘도 분사고문이구나 이거. 근데 all things를 날려버릴 수 없었던 이유는 all things하고 she하고 같지 않으니까 놔둔 겁니다. 모든 것이 고려된다면 all things being considered이었을 거야. 그런데 이 being이나 having been은 분사고문에서 나오죠.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all things considered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고려돼. 고려되면 고려될 때 she is the best. 모든 것이 고려돼. 고려된다면 능동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을 고려해볼 때 she is the best qualified person. 그녀는 가장 자격이 잘 갖춰진 사람이다 이거죠. for the position. 그 직위에, 그 포지션에, 그 자리에. 그죠? 그 자리에 그러니까 가장 적임자다 이거죠. best qualified person이다 이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14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이 13시간의 기적만 마스터가 되면은요. 독해 지문이든, 어법이든, 영작이든 너무너무 쉬워요. 앞으로 남은 기간만 해도요. 충분히 여러분들 고득점 받고도 남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15번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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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